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쇼핑 도중에 친구 몇이 향수 가게로 갔습니다. 문을 열면서 향기가 진동하리라 기대했지만 연한 냄새가 약간 풍길 뿐이었습니다. 각각 형태와 색깔의 병들을 보면서 시험삼아 뿌려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일단 병을 열면 향수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샘플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늘나라의 영광과 향대를 맡고 싶어 해왔습니다. 향수 가게와는 달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샘플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사랑, 평화, 정의 등의 샘플을 세상에 보냅시다. 우릴 위하여 향기로운 재물과 상축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하늘나라의 샘플을 그저 받았으니 세상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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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